네, 새마을기차입니다. 부산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와서 안산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나 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,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, 여러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고통을 제가 다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부분 똑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마음에 병이 생긴 것처럼 제 마음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아픈 탄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 마음의 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유가 되고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제 마음에 이 병은 얼마인지 깊어지고 있습니다. 감조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. 그래요. 저는 꼭 만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교제라고 돌아가겠습니다.